날씨였습니다. 안 태어났어. 안 할 수 있어. 조심스럽게 들어선 순간. 성압이 어떻게 돼요? 흰 향이. 천천적으로 머리 일부분의 뼈가 형성되지 않아 여러 번의 수술을 했다는데 여자로서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온 삶. 엄마도 현이 사랑해. 고마워. 태어난 장관의 기사에 관련되지 않더만 무엇을 더 파악할 수 있을까. 이곳으로 낮은 오늘의 기사의 관계. 자신을 한 달에 관계한 공영권의 것을 포기하기 위해. 이곳은 최순식 게이트 아닙니다. 박근혜 게이트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 7시간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.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?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화되어 있듯이 이혁재 최순실을 넣으면 완성되는 거주는 아닐까?